현대 엔지니어링이 13층 높이의 국내 최초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 사업인 용인 영덕 A2블록 경기 행복주택의 견본주택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품평회는 충북 진천의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에서 진행됐는데요. 공공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문가 등이 참석해 모듈러 견본주택에 대한 마감 품질을 평가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인 영덕 A2블록 경기 행복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국가 R&D 연구과제로 지상 13층과 총 106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오는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이란 첨단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주요 구조물과 각종 배관 등을 공장에서 먼저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 조립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기존 방식과 비교해 20에서 50%의 공기 단축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이 적고 폐기물 발생도 감소하기 때문에 차세대 친환경 건축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일찍이 미래 건축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모듈러 건축 기술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연구 개발과 다수의 OSC, 국가 R&D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모듈러 건축 분야에서 풍부한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번 품평의 결과 일반적인 공법으로 지은 주택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모듈러 주택 제작 수준이 발전한 모습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장 정밀 시공과 공장 정밀 제작을 통해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앞으로도 실용적이고 선도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기술을 축적해 나갈 계획입니다.